동네 상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경기지역화폐, 종이상품권과 모바일, 카드형 등 세 가지 종류인데요. 그동안 모바일 앱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었던 카드형 지역화폐를 이젠 도내 농협은행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최창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드형 지역화폐 판매를 시작한 한암의 한 농협은행. 사흘 만에 7,300만 원어치가 팔려나갈 정도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모바일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장년층과 노년층의 구매 비율이 높습니다. 앱을 사용할지 모르다 보니까 관심이 덜했었는데 오프라인 판매하면서 경제력이 있는 어르신들의 구매력이 상승이 돼서 판매량이 급증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카드형 지역화폐는 해당 시군 농협은행에서 신분증 확인 후 원하는 금액을 충전하는 방식입니다. 시군에 따라 한 달에 30에서 50만 원까지 충전이 가능하고 6에서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 판매처와 구매 한도, 인센티브 등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나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이 편한 사람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스마트폰이 불편한 사람들은 오프라인 판매점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판매망을 더 확대하려고 했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농협 중앙에만 해당되는 카드형 지역화폐 판매처를 도민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역 단위 농협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경기지역화폐는 5월 10일 기준 판매에 67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경기시 TV 최창순입니다. 경기시 TV 최창순입니다. 경기시 TV 최창순의 계기는